천안시는 오룡 경기장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오늘부터 공모합니다. 공모사업 대상지는 오룡 경기장 부지로 민간사업자는 이곳의 빙상장, 수영장, 다목적 체육관, 게이트볼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공원,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출하면 됩니다. 이 사업은 민간 지자체,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구성해 추진하는 민간 협력형 도시재생 리체 사업으로 신청서 접수는 오는 7월 9일까지이며 8월 20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